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신라 제30대 문무왕 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신라 제30대 문무왕이다. 나는 무열왕의 장남이며 어머니는 문명황후 김씨이다. 나의 이름은 범민이다. 태종 무열왕 원년인 654년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아버지와 외숙 부인 김위신 장군을 따라 통일 전쟁에 참전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북쪽에는 고구려, 남쪽에는 백제보험군과 맞서 싸웠다. 무열왕이 서거하시고 제30대 왕위에 올라 상중임에도 김위신을 대장군으로 삼아 출장하였다. 백제보험군은 신라군과 맞섰으나 오히려 신라군에게 포위당해 괴멸당했다. 당나라의 고정이 군대를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신라는 군량을 지원하였는데 소정방은 패배하여 달아났다. 김위신의 활약으로 고구려군을 괴멸시켰다. 백제보험군은 내부 분열을 틈타 완전히 진압하였다. 이후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666년의 연교소문이 축자 연교소문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벌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였다. 예상대로 연교소문의 장남 남생이 당에게 항복하였고 뒤이어 연교소문의 동생 연정토는 신라에 항복하였다. 668년 9월에 평양성이 함락되어 고구려는 망하였다. 고구려의 보장왕은 당나라로 압송되었다. 아버지이신 무열왕은 당나라 연합군과 함께 사비성을 함락하여 승전보를 올리며 서거하였고 아버지 뒤를 잃은 나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발판을 토대로 하나씩 이루어내어 꿈에 그리던 삼국통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숙제가 더 남았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자 야욕을 드러낸 당을 몰아내는 일이었다. 당나라와의 전투는 4년 동안 지속되다가 마침내 우리 신라가 대동강이남의 한반도 땅을 장악하게 되면서 진정한 삼국통일의 과업을 성취하게 되었다. 나는 새 영토를 정비하고 곳곳에 관리를 파견하여 국가 기강을 잡았다. 나는 제2 마지막까지 통일의 마무리와 영토 확장에 주력하였다. 681년 20년간의 왕으로서의 임무를 마치면서 외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나 스스로 용이 되고자 했다. 그리하여 월성 간포 앞바다 대왕함의 해중능을 만들어 그곳에 묻어달라 청하였다. 삼국통일이란 과업이 힘겹고 벅찬 일이었으나 우리 신라는 그것을 이루어냈다. 이 모든 것이 나는 기적이라 생각한다. 자랑스러운 신라이니요.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와 몸과 마음을 전쟁에 없는 평화로운 나라로 보답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혈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김이신 장군 외숙보님께 감사드린다. 만 백성의 신라여 찬란하여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